오늘 본문을 지금 한번 다시 보겠어요 구시비언 14절부터 15절 14절부터 15절 중심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항구하라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건지신가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수렁해서 고난해도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또 그가 내 이름은 안 즉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해답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건져주신데 또 언제 높여주신가 내 이름을 안 즉 내 이름을 이름이 명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명예를 높여주신다 그 얘기죠 자 세 번째 강구하라니 응답하리라 그래서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포인트로 삼고 오늘 시편이 어느 때 이 말이 나왔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모든 문제의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6절 시작 지주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요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소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주의 온 자가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분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이 은밀한 곳 숨은 곳 하나님이 거주한 곳 어딜까? 그 땅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걸어간 곳 내가 지금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 은밀한 곳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 현주소가 영직 현주소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그 전능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소에 거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면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화 전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 올무 함정 요즘에 정식 이런 말이잖아요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그런 말 나오죠 이미 다 각본 계획 안에 그게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그 프레임 그 새 사냥꾼이 그런 모습이예요 심화 전협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올무 전협병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은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가 4절 그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그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여러분 안타기 그 날개 그 기단에 병알을 모으듯이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하려는데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절대 정면돌파 진실하셔야 됩니다 돌리면 안 돼요 솔직히 잘못했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진실이 하면 봐줘요 거짓말이 마 그의 방패가 된대요 내 진실함은 그의 나를 막는 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나라든 화살과 이런 캄캄한 밤에는 무서움이 오잖아 밤 치료과 어두운 밤은 공포와요 그 다음에 낮에 나라든 화살 화살을 언제 쏴 버릴수 몰라 그러니까 인간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더라도 6절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낙준 재앙을 두려워하냐 전염병 옛날에 병원 없이 전염병 한 번 쓸면 다 죽습니다 재앙 인간에 불가한 상황이라도 두려울 것이 하느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7절 시작 천명이 네 왼편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 대해서나 이 재앙은 네 하까지 가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천명 만명이 엎어져서 죽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네가 버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한 가운데서 저들이 넘어진 것을 보게 할 것이다 9절 시작 네가 말하기에는 영원한 나의 피난처시라고 주인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키 높은 자를 내가 거처로 삼았다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면 9절 10절 시작 화가 네게 며칠 전하며 재앙인 장마까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재앙 장마가 어떤 경우 나를 해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찬사들 명령하사 네 모든 게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붙지 않게 하죠다 이것은 나온 얘기죠 언제 했어요? 예수님 사실금 시 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성령공 특정 내리라 발의에 붙지 않는다 2단도 성경을 인용으로 하고 이게 문제죠 벌리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받으며 젊은 사자와 괴물을 할로 누리로다 사자 독사 사단의 권세를 밟아 물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이 범원의 말씀입니다 건져주셔서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최후에는 장수하고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고 이름을 안증 높이리라 그러면 언제 건져준가 언제 이름을 알고 높이 받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남가시 좋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인생의 권한과 환란 어려운 고통을 줘요 하나님은 그걸 없앨 수 없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전부 그런 권한의 눈물골짜기를 통해 과정을 주셨더라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오늘도 시집각각으로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됩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다루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시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경험으로 이 안다는 힘을 적겠냐면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걸 말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기능을 썼고 야 나 전부 경험 체험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머리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심령으로 지금도 머리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한 30세이지 못 내려오기고 내 가슴으로 체험해 오는 신앙은 사실은 무늬만 그리스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체험하든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시름보다 보니까 만나게 된 복이 있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절을 한번 띄워봐요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힘이 경험한 말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 너희에게 유해되지 말지어다 요한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물을게요 이거 언제 누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의 말씀인데 얼마나 아름답냐면 왜 한나가 이런 고백을 무자했어요 하나님은 성태치보다 이태를 막았어요 그래서 장각시 분인 낙고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장각시 들여갖고 한 집 산다 삶을 낳고서 어쩌고서 죽고 싶겠죠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미워서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구 여인의 테를 쓰실까? 한나 그래도 한나가 아이 못 뵙게 만들었어요 한나야 걱정 마라 너 기도 없는 사무엘 세계적인 선지를 나한테 줄게 그런 말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한나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꼭 주신다니까 분인 낙 같은 그런 장각시 꼴봐야 돼 근데 야 그래서 그러구나 답을 안 줘요 캄캄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울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지사는 야 너 얼굴이 파리갖고 뭐드냐 포도비를 끌어라 너 술 취했냐 막 그래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오 나는 심정이 괴롭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슬픈 여자가 입니다 여자가 심정을 통한 기도 심정을 통한다 나 심정 통한 기도 여러분 심정 통한 기도해요 마음을 짓고 애통하면서 쬐 울면서 기도했어 얼마나 한 시간 해봤어 두 시간 해봤어 그러고도 뭐 하나 못 만나고 나서 나는 심정을 통한 기도 통곡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삼미일 아들 아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장에 하나님은 행동을 살아보시느냐 이 놀라운 이 말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 고난과 눈물의 아픔 가운데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를 사랑하면 건지고 나의 이름을 안지어 너를 높이리라 언제 아냐고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눈물을 고짜기 통해서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3호 예상 2장 철저히 말하기를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다시며 부하게 다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떨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시었도다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부하게 다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나아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메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요 하나님을 부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한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나는 도저히 그럴 길이 없어라 그런 사람이 역사하겠어요 믿음의 꿈을 꾸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편 설교도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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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뜨거운 불에서 막 턴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역사예요 역사에 그래서 에르메 3300 읽어보니까 야 에르메가 아직 시위대에 갇혀있을 때 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만이나 이르시되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지지라 전심으로 부르지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다음부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언기대로 받으러 하지 마세요 거의 틀릴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만나고 권한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 우리를 꼭 껴안고 싶어서 환란 가운데서 에르메가 시대뜰에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권한의 상황이에요 불을 지지면 이를 향한 성취하시는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났어요 음성 들었어요 교제했어요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그것이 얼마 아름다운 인생이란 것이 이게 존경인생이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네가 생각하지 못한 열정의 신령한 꿈도 환상도 음성도 줄 것이다 영이 열린 거예요 왜 언제요 에르메가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요 한나가 부인이나 자기각식 꼴 보고 고통스러울 때예요 고난이 위기예요 고난이 위기예요 위기예요 에르메 29장 12일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온 인의 힘을 당해서 만나리다 만나리라 만나세요 기도는 만나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만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축복은 둘째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 변화된 건 그게 최고 만나리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권한감 부리고 기도해서 물 만드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어디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찾아볼까요 스가나 13명 8절부터 9절 시작 여하가 말하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연할 것이라 그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대는 말하기를 여호하는 내 하나님이라 여기서 3분의 2가 진다고 멸망하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서 은처럼 연단한대 여러분요 지금 세상길로 간 사람이 많아요 좁은 길 생명길 천구 가는 길이 많아요 넓은 길 그리 가는 자가 많고 지금도 믿음 없이 말씀드린 세상길 넓은 길 쉬운 길 넓은 길은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고지곳대로 말씀을 지키고 심각할 거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 넓은 길 쉬워 자 여러분요 누가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냥 주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생명인 사람은 절대로 세상길 따라가잖아요 3분의 1이 3분의 1은 멸망이기 때문에 간섭도 아니에요 지금 악의 행동을 부러지 마세요 우리는 매도 드리고 맨날 연단을 시키는데 안민 사람은 매도 안 드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배가 부르고 떵떵 그러고 살더만 3분의 2는 나도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3분의 2는 사사 끙끙 가서 배워서 왠처럼 풀무쿠에 넣었다 뺐다가 불 속에 넣은 이 과정을 주시는 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오고 하나님은 성품과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축복 형통 이걸 좋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 만나면 내면의 거룩한 주님의 성품 뭐품? 성품 인격 향기 내가 그래서 변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원하셔요 그래서 만나 주시게 되는데 자 또 하나 볼게요 10편 84편 5절부터 7절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신할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고 이름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더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자 마음의 시원의 대로 시원의 대로 마음의 시원의 대로 마음의 시원의 대로 기도가 하면 착 기도가 상달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라고 천군주사 마음의 시원 천국이 확 열려있어요 마음의 시원의 대로 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요 열린문을 두었대 빌라델백교회 열린문 딱 주걱에 빌라델백교회만 열린문이 있었다 저는 감당한 것이 지난번에 금식이 또 우리 교회에서 금식이 잘 된대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기도가 잘 올라간대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린 교회예요 암회죠 날마다 교회 와야 돼 어쩌다 한번 와야 돼 날마다 올 거예요 여기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예요 암회죠 그런 것이 다 있다요 그런 사람은 안 돼 믿읍시다 하늘루야 매일 목사님은 그런 것만 좋아 그럼 좋아해야지 여러분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열리기도지 좋아해야 주시기도지 아멘 정말로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림을 둔데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빌라델페 교회만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빌라델페 교회로 믿읍시다 아멘이요 저는 믿어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붙잡고 있으면 다 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나가면 더 큰일이에요 교회에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여기 하늘문이 열린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금요기대 빠지 말고 수요일 밤 빠지 말고 새벽에 나오면 더 특등신자가 되고 아멘이죠 최고 복이요 여와를 가까이 복이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성전에 아버지 집인데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최소 한 번씩은 한 번씩은 와야지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그때 신앙교회 되면서 제일 먼 구역이었고 꼭 아체벽에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학교 근무할 때 꼭 퇴근할 때 교회 들려 두 번 들리잖아요 두 번 그러니까 항상 교회 중심이 쌓은 거예요 하여튼 교회 가깝고 왔다 갔다 왔다 또 보고 그냥 보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뒤로가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아이고 눈물골짜기가 뭐 좋다고 눈물골짜기만 나오네 그런데 눈물골짜 지날 때 그것이 어쩔까 많은 셈이 있을 것이고 그 셈이 뭐예요 성령의 생수 이른비가 복을 이른비가 뭐예요 그것도 성령 생수 같아지고 눈물골짜기 통행할 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그럴까 감당하지 말고 심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회개가 되고 마음이 다 열리가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1, 2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쫙 월산이라고 법성에 지금 이호수군 밖의 고만한 목사님 그 전두산을 심을 때 거기를 얼마나 멀는지 산길로 심으시면 간 것 같아요 얼마나 골짜기에요 산속으로 혼자 가 찾아갔어요 그분 만나서 이 얘기들을 이루어가지고 난 딱 아주 망해갖고 인상에서 오가점에서 이제 그리 갔어요 이제 밤새 우리 그때 달 쓰고 딸 셋 낳고 그때 막 그럴 때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는 근데 한 달 동안 방에서 자 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의자에서 누워 자 새벽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의자에 누워 자고 내 방이 없으니까 근데 눈물 골짜기죠 그때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라 나는 가만히 보고 그러면 내가 풍족한 생활을 했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 환경이 그렇게 된 것이 감사할 일이요 좋을 일이요 안 좋을 일이요 지금부터는 좋을 일이에요 그때는 너무 암삭해가지고 암삭해가지고 10일 금식 끝나고 갔는데 아이고 가난한 집이 가서 어떻게 밥 마시는 게 좋은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한 그 시골 한 15명 한 20명밖에 교인이 없어 할머니들만 그래 근데 옛날에는 혼하고 혼하고 그걸 정부미 썩은 쌀로 바꿔 좋은 쌀 그러면 이제 두 배 세 배가 많잖아요 양이 많아야 되니까 그 혼하고 바꾸더라고 좀 그러면 이제 그 썩은 쌀을 그래도 어떻게 맛있는가 몰라 밥 안 나 얻어먹고 있어서 그렇게 얼마나 밤새기도 그 새벽에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랑 음성 부르시되 야 야 이거야 보면 길어들었는데요 그거 한 말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구조가 되더라고 야 하나님 나랑 보고 알고 있구나 힘들어도 밤새기도 어 자 그 사모님이 눈치가 보여갖고 그 친구 전사님은 친구인데 눈치가 보여갖고 할 일이 없어 근데 교회가 산중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박에스 딱 속여갖고 마을 시골 마을 가까이 빨리 물 기려갖고 빵빵이 다 물 채워준 것 밖에 흘리려갖더라 바보다며 눈치 보느라고 엊그제 같으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은혜주시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은 역전할 수 있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택의 세임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뭔가 환란이 있네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을 주고요 권한 위기고요 어려움을 다 겪고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 나는 뭐 어려울 거 없어라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요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북한 때문에 울고 아프리카 영혼한테 물고 다시 주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애통한 자가 복이고요 의회 줄이고 목마냐가 복이고요 의회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그것이 심리의 가난이 뭐에 좋습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그것 때문에 육을 줍고 혼이 깨지고 나다지고 주님을 통고하고 뚱악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해서 웃으셨던 건 한 번도 없어요 우셨더라 우셨더라 애통했더라 통곡했더라 나는 내 모습 보고 울어야 되고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내 인간적인 속성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아프고 그래서 이 아프한다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성의 빛이 보이면 내가 죄가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 요새 또 감옥에 딱 넣어놓고 때가 되니까 삼위세가 되니까 공부 좀 세워주시고 다니엘도 위기 가문에서 원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루아침에 왕의 꿈을 해석해서 환상을 보고 또 올리시고 모르드기에는 그 죽을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만을 이기고 또 공부중이 잘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간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삶에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다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건진 받기 원하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시불자 이기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 이루니라 여러분 다이슨이 그 권리아스를 이긴 상황은 뭡니까 아니 할레와치 보단 백성이 망고네 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막 그거대 의분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못견내서 물메트로 가지고 던져 목숨 걸고 던져 나간 거예요 죽음을 사랑하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다이슨이 건졌고 다이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도자로서 누가 갈라 떠내고 결국 왕으로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권리아스는 다이슨을 출세시키라고 만들어준 작품이요 처음부터 권리아 너는 다이슨한테 물메트로 맞고 죽으라고 하나에 만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권리아스 앞에 벌벌 들고 넘어지고 죽겠다고 다니엘은 사자고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대해지게 된 것이고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에 권한을 주는데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글 안오고 좀 좀 알지요 글 안오는 길이 없대요 길이 요비 나에게 가는 이루지 그가 하시나 나를 탈련하시나 천가진다 그러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퀴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즉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즉 건지게 되는데 나중에 요비 그 권한 가운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스스로 제가 회개하나이다 멀리 알았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회개하나이다 주님 만나고 나서 회개 같아졌어요 진정 만난 사람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탈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탈련 여러분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왜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나 고생하기 싫어 불속에 나와보고 싶어 그거다고 주님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탈련시키시네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나를 탈련시키시네 불속에 넣으시네 아이고 나를 이렇게 귀에 쓰시려고 정금은 들은 것은 불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금도 황금은 99.97% 그리고 순금은 99.9% 정금은 100%예요 100% 물론 완전히 100% 높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100%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디에 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아예 나는 불속같은 환란과 시험과 어림이 없을까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감사하셔요 감사해요 안해요 아따 그냥 복받고 잘되는 얘기만 하지 맨날 정금 불속은 얘기만 하네 근데 그것이 정통 정금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사람 연당 훈련의 과정을 찾겠는데 똑같은 사건은 나를 정금으로 만들게 하라고 생각하면 견뎌내고 감사하고 하나님 쓰시려고 훈련시키니까 그런데 아니 내가 이런 권한을 데리고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못 견뎌요 넘어져버려 그리고 하나의 원망 복용해 그러니까 정금 만들게 해서라면 하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합리하게 해서된 것은 하나를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해야 돼 끝까지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이 그랬고 다이시이 그랬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이름은 완전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여주면 날 높여주리라 신의 행한으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 전문가에서 해답을 못 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과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면 건져주고 아니 사랑하면 물질의 복도 형통하니 왜 사랑 안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사랑하나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명되시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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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